롯데 자이언츠는 2023 시즌을 앞두고 야수 영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던 포수와 유격수 부문에 유강남과 노진혁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는데요. 롯데는 이들에게만 FA 총액 130억을 쏟아 부었기에 올 시즌 성적 상승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시즌 초반 이들의 활약으로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포수 수비에서만 제 몫을 할 뿐 타격이 부진했던 유강남과 달리 노진혁은 중요한 승부처에서 끝내기 안타를 포함해 결승타를 여러 번 기록하는 등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진혁 효과는 그리 오래지 않아 사그라들었습니다. 6월 초반 옆구리 부상을 당한 이후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던 노진혁은 복귀 후에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으며 장점인 타격에서의 날카로움이 사라지자 범위가 좁은 수비에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또한 시즌 전망이 석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엔시 다이노스 시절 노진혁은 부상자 명단에 자주 등재됐습니다. 부상 후 또한 수비 포지션에 따라 노진혁의 타격감이 달라지는 것을 엔시는 철저하게 관리해 그를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루틴을 롯데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데요. 롯데 한동이가 부진으로 3루 자리를 비웠을 때도 노진혁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출전시키며 방치시키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유격수 쪽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롯데는 노진혁이 출장하지 않을 경우 외인 야수 구드럼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공수에서 기대 이하인 구드럼이 롯데에 잔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 노진혁을 뒷받침할 백업 유격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백업 자원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1989년생인 노진혁의 나이입니다. 앞으로 주전 유격수로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하루빨리 노진혁의 대체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될 경우 노진혁의 기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인데 향후 롯데에서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은 NC 다이노스의 노진혁 활용법을 참고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NC 소속이었던 노진혁은 유격수와 삼누수를 병행했습니다. 30대 중반인 노진혁의 나이와 지난 활용법을 감안하면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라도 삼누수 출장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한 올시즌 타격 부진이 심각한 노진혁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체력 안배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FA 선수들의 계약기간은 대체로 4년으로 아직은 노진혁이 활약해야 줘야 할 시간은 3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롯데는 향후 3년간의 성적 향상을 위해 노진혁을 활용할 최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